자, 제 KGP의 Deadly Space 1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어떤 분이 말해 한번 화면, 아니 수직 동기화를 끄라고 해가지고 껐는데 프레임, 프레임은 괜찮았어요. 마우스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문제는 마우스 감도를 최대치로 맞췄었는데 저한테 너무 느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짝 느린 상태로 진행할게요. 저는 이 차에 이게 더 편해요. 사실 살짝, 살짝 느린 게 차례에 더 편해요. 마우스 감도가 그래도 높게 나오니까요. 여기서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자, 좋았어. 모든 것이 완벽히 지고 있어. 안녕. 안녕, 불빛아. 안녕, 모든 것아. 안녕, 돈? 나 왜 모든 물체한테 안녕이라고 완부를 묻고 있네. 안녕, 호출아. 어, 호출? 뭐가 문제니, 호출. 아, 저걸 가야 되는 거구나. 저걸 먼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안녕, 너 이름 뭐니? 데이터보드예요, 안녕. 트랩 컨트롤 컴퓨터, 이제 온라인. 이제 호출이로 호출해봅시다. 안녕, 호출아. 오, 트랩 빠르다. 트랩 진짜 빠르다. 아, 내가 학교 가는 버스도 저렇게 좀 빨랐으면 좋겠구만. 이제 나한테 무슨 보상이 있는데? 이제 나한테 무슨 보상이 있는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어?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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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절로! 알았어요, 절로 갑시다. 안녕, 해제야. 열기. 열까요가 아니어서 굉장히 좋네. 자,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제 생각이나. 어디로 가야 돼? 망할! 어... 앞으로. 옆으로. 안녕, 불필. 안녕, 스파크. 안녕, 너 이름 뭐니? 그냥 문이구나. 앞으로. 앞으로. 안녕, 엘리베이터 버튼. 안녕, 문. 나 왜 자꾸 인사만 하는 거니? 이봐, 형광등. 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꺼줄게. 단단한 형광등이야. 굉장히 단단한데? 굉장히 단단한데? 굉장히 단단한데? 단단한 형광등은 아주 마음에 들어. 안녕, 내가 걸고 뭐. 나 자꾸 뭘 두고 간다. 이거 뭐냐, 이거. 지뢰야, 이거? 뭐야? 뭐야, 저거? 뭐? 그만 좀 튀어!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하이. 나 너한테 죽을 거인... 어, 저게 오네. 종료보이. 그래 왔. 언제나 그래 왔. 어, 어. 이봐! 뭐야, 나 스테이시스 어디로 쏜거야. 감있어? 가만히! 나 스테이시스 어디로 쏜거니? 망했다, 나 스테이시스 하는 낭비였어. 야야, 감히 있어. 감히, 감히 있어. 쉬, 쉬, 쉬.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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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그니까.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모든 것이 괜찮으실거야.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아, 밖으로 왔네? 왜? We made it to the bridge. It's a nightmare up here. No survivors. We're going to try to get the command computer. Wish us luck. 어... 그냥 집으로 가면 안될까?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으면 미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끝내지 못한 일을 끝내야 된다고. 흐아! 내가 데드인 스페이스 1을 하면서 정말 적응 안되는 게 발로 찢겨. 데드인 스페이스 2하고 3는 이게 확실하게 발이 올려져가지고 내가 어떤 걸 부숴야 되는지 확실하게 딱 뜨는데 이거는 너무 덜 올려. 안녕 박스? 특히 이거요. 이거는 발로, 발로 칩밟아야 되는 건지 주먹질을 해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내가 아직도 키네시스 모델 없지. 약간 뭔가 떨어졌네. 조용히 해! 날라다니놈!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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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또. 잘했어. 좋았어. 모든 게 완벽하군. 어... 이걸로 집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 아이작... 아이작은 공돌이야. 뭘 못하겠어. 집에 가자고? 쉿 헤잉? 어어... 어어... 어디 마요 마요 마요. 뛰어뛰뛰뛰뛰! 뛰어뛰뛰뛰! 뛰어뛰뛰, 살았니! 아직 안 튀었어. 뭐야 이자 앞으로 가! 어어! 호우! 오늘도 우리 공돌이 아이는... 살아남습니다. 좀 정신없지만 말이죠. 살아남았어. 이 새끼! 니가 감히 내 안락한... 안락한 집을 부셨지? 감싸! 어어! 조준해야돼. 훠! 허어어! 완벽해! 아니 아직 너도 완벽해. 언제나 조준하든... 아주 똑같은... 너... 어! 너 걸어다닐 수도 있는구나! 가령 이리로와 가령 이리로와 가령 이리로와 가령 이리로. 그만 좀 해! 어어... 가령이! 가령이! 아! 아! 적주! 아! 조준했니? 조준 아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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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상결 상결. 아! 좋네. 좋았어. 완벽해. 죽었니? 살았니? 죽었네? 죽었네? 저거가 안 돼? 저거가 안 돼? 뭐? 저거가 안 돼? 저거가 안 돼? 저거가 안 돼? 아! 켄드라. 아니, 하몬드! 이것이 모든 걸 변할 수 있어! 그냥 생각해. 어어! 아, 저거는 컴퓨터에 도착할 수 있어. 괜찮아요. 모든 전체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들이. 그 차단의 정체사이 없는 것들이 없어서... 내가 그 차단을 안 해. 그 차단 어디 있어? 너! 너 너 있잖아! 아! 시Int. 시Int. 아 저 날아다니는 놈이 저기 있었구만. 말아다니는 얼마나 친숙합니까. 저 장 엔터. 그래 그래 그래. 예스! 따른 것 다 번역했으면서 왜 저건 번역 안해놨을까.. 궁금하시네........ 깐꾸 aren't 여기 내가 죽지 못한 돈입나? 없네. 어 여깄다. 주워주워 다 주워 어디로 가야돼? 앞으로 좆가 옆으로 갈거야 나는 탐험심이 너무 좋거든 어우 화장실이었잖아 하긴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뭘 말해 적어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개는 있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나저나 남자 화장실이랑 여자 화장실은 무슨 차이가 있는거야? 그냥 똑같이 양병기 있고 양병기 세개 있는게 전부인데 아 남성평.. 남녀평등이 없는 화장실이구나 알겠어 남녀차별이 없는 화장실 평등이 없는 화장실이라 했어 사실 어찌보면은 모든 화장실이 다 평등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거에요? 뭐야 뭐야 알겠어 알겠어 지금 당장 안 돼 지금 당장 여기를 쭉 뒤집어야 돼 뒤집으면 하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쭉 어찌 됐건 상점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나 보자고 석 어.. 모르겠어 기다려봐 어.. 지금 내가 16,500원이 있어 16,500원 잠깐만 일단 잠깐만 잠깐만 일단 지금 당장 산소통은 필요없어 왜냐면 숨 쉴 일이 없으니까 흠 흠 흠 흠 흠 일단 이게 먼저야 흠 흠 즐거운 하루 대주 조는 어디갔어? 데스 스페이스 2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얘 상점 나갈때 있는건가? 자석 자석 흠 흠 왜이렇게 조용해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는 소리 있어야지 왜이렇게 조용해 원래 이렇게 조용했어요? 어이 어.. 이게 원래 이렇게 조용했던건가? 저렇게 조용했던... 파트였나? 저게... 저렇게... 조용한... 거였나? 어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결국 없네. 그나저나. 1, 2, 3, 4.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플라즈마 커턴은 1번이고, 3번이 펄스 라이플이에요. 알았어. 그나저나 이 손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거야? 이봐! 거기 좀 조용히 좀 해줄래? 너무 시끄러워. 그저... 이렇게 볼륨 차이가 나와서 좀 힘든데. 이시무라 전통차, 이시무라 전통차, 이시무라 전통차, 이시무라 전통차. 어? 뭐? 0L.N 방문자 임무 완료! 점점점 진행하여 자장합니다. 점점점입니다. 점점점. 예스! 점점점. 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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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중치료. 과학 의료가판. 도착! 전통차, 이시무라 전통차, 이시무라 전통차, 이시무라 전통차, 이시무라. 조용히 해! 근데 이게. 오. 유도, 유도 장비. 유도 장비를 할 필요없어. 오. 나도 침대에 넣을 때 자꾸 저래. 딱 누우면은. 오! 하하. 레그룸, 어? 유도 장비를 할 필요없어. 유도 장비를 할 필요없어. 이봐. 그냥 캐네시시 모드라 해. 유도 장비를 할 필요없어. 그냥 캐네시시 모드라 해. 그나저나. 뭐 어떻게 쓴다고? 키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아! 그 유도 장, 망할. 키 설정에서의 유도 장비가 그걸 뜻하는 거였구나. 조중키지 그치? 유도 장비. 난 이게 망할 뭘 뜻하는건지 몰랐어. 완벽해. 야, 드디어. 이 망할 건 왜 이렇게 느려. 가진다! 왜 못 가져. 아이잭, 너 왜 이렇게 편식을 좋아해? 어? 야야야. 이전 파트에서 돈 편식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전은 헬스캣까지 편식하냐? 어? 그나저나. 오우. 일로와. 다리. 하! 다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나저나 캐네시시 모드는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상점에 갈 필요도 없어. 꺼져. 캐네시시 모드 왜 이렇게 느리니? 아니 너 말고. 오우. 저 파란색은 뭐니? 알려줘서 고맙다. 하얀방 사... 가진다. 아 왜 이렇게 느리니? 수술 끈기가 꺼야되니 나 진짜? 늦어서 못하겠는데? 왜? 우린 사라졌어. 켄드라가 떠났어. 그나저나 있었어. 그나저나 그나저나... 그나저나 그나저나... 상관 안해. 우린 계속 할 수 있어. 왜? 캡틴의 리그코드에서 찾아봐. 그리고 니콜을 찾아봐. 그나저나 그나저나 그 문구에 도착했고.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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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그 문구에서 이 문구가 대처했어야 해. 오꺼야. 일정적이 없지 않아 보다 chamadoως. 어쨌든 어...보조발사같은경우 보조발사같은경우에서 그냥 전방사수로에요 근데 데드스페이스2때는 전방사수로가 아니라 그냥 어... 유탄이였어요 스테이시스 모듈이야 오랜만이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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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나도 이미 배웠거든 감있어! 간다! 간다! 이거 의료덱인가? 안녕 나 집중치료를 받으러 왔어 어우 저 뚱뚱한 사람좀 봐 이거 뭐야? 으아 유전자계절에 잘못한거 같아 나 뭘 주머니 이거 왜이렇게 조용해? 원래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어? 왜이렇게 밝아 여긴 오우 아 아 아 아 주워 어리야 저기 꿀 완벽해! 중요부인 아냐 중요부인이 이제 아무것도 해결 못해 안녕 안녕 니가 진짜 사람이었다면 난 정말 기분좋았을텐데 왜 왜 살은척해 넌 죽었는데 왜 움직여 음 중요부인 여자한테 거기는 좀 거기로써 아무 소용없긴하겠지만 그래도 아픈거 똑같을거에요 살짝 우리보다 덜 아픈거 빼고 아픈거 똑같아요 제 주관적 생각이에요 때려 때려본적이 있어야죠 도착 일단 저건 나중을 위해서 안되리겠어? 안녕 기어로노 어허 괜찮아 장전할수있어 뛰어 돈 뛰어 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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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마 니차례야 이제 쟤는 더이상 중요부인과 먹히지않아 이제 쟤는 더이상 중요부인과 먹히지않아 세이시스 안돼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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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가미 가미 아이전게 가는길 방해하대 넌 처음으로 받을거야 아이전게 가는길 방해하대 아이전게 이렇게 방해 기다려봐 야 진짜 대구신다 여기까지 제외장전 뛰어 헬스패 일단 저 생각을 해보자 자 산책좀 알아봐 어디야 조용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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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어어 어어 왜이렇게 느려 지가생이야 F 아니 이제 F학점은 그렇게 소용 아 F학점도 지금 굉장히 세 예전에는 D학점이 굉장히 강랄했는데 지금은 이제 F학점이 세졌어 예전으로 돌아왔어 이제 재수강으로 점수를 고쳤다고 이제 재수강으로 점수를 고쳤다고 예전에는 다큐멘. 다큐멘. 이봐 방금 그 네크로목품 방금 이거 한거야? 더러웠노? 죽은..죽으면서까지 그것도 발로 여기에 좀 욕구불만인 애들이 좀 많았나봐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서로 같은 종족끼리 같은 종족끼리 얽히고 섞였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해해 나 이해해 그나저나 망을 어디로 안내하는거니 로케이터야 이해할 수 있어 네크로목들 걱정하지마 그러니까 내가 왔잖아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 이렇게 죽음으로써 말이야 아니 그냥 중요비를 없애면서 말이야 그래 좀더 험청하지 않아요? 중요비를 없애는게 그건 아예 성력을 없애는 거 아예 욕구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 확실한 방법이지 그나저나 이 망을 로케이터는 어디를 향하게 하는거야 뭐 얍? 나 항상 뒤졌잖아 아 저 문 가꿍 돈 돈 아니 돈 탄약 너 뭐야 돈 아니 탄약 또 주술거 없죠 이제 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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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마스민 누나 너무 짜증나 키보드가 더 편하겠어 이래서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필요해 플래테션도 좋긴하겠지만 엑스박스는 그냥 어떤 컨트롤러든 뭐든지 있으면 좋겠어 아 어우 안녕 너 아시아인 같애 나 여기꺼는 거기 없어 어우 아프겠다 유일하게 표정이 제일 명확한 애야 헤드샷 헤드샷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브전 헤드샷 헤드샷 안녕 꼬꼬마야 난 너를 이제 꼬꼬마로 부르고 있어 왜냐면 넌 꼬꼬마니까 꼬꼬마 굉장히 귀엽지 않아 꼬꼬마 뭐야 안녕 꼬꼬마 아 뭐 뭐 이 꼬꼬마 새끼가 어딜 가미 이 개새끼가 어디 꼬꼬마 누미 어 야 꼬꼬마에서 누구면 텔레토비 동산에 나가 20만원 너희같은게 있어 너희같은 꼬꼬마가 있어서 그런게 아냐 어 꼬꼬마 동산 어 거기 너희랑 비슷하게 생긴 텔레토비들이 있어 심지어 걔네들은 색 아 걔네들은 색깔의 한정석이야 꼴락당 4가지 색밖에 없어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제 꼬꼬마들 꼬꼬마 동산에 나가 이 망할꺼트라 어 아 꼬마 동산 거기는 너를 위한 헤도 헤도 있다고 너희들 해가 없어 아 비타민 D를 만들던거 해가지고 우울증에 가졌구만 아 외롭기도 했고 거 게다가 얘네들 시험간 애들이잖아 욕구 불만일 수 밖에 없구나 이제 이해서 미안해 이제 이겨서 미안해 여기 어디야? 안녕 파우너드 오랜만이다 여기 뭔 상호작용하는게 왜 이렇게 느려 터졌니? 오 이게 급폭탄이구나 앞으로 가시죠 뒤로 가면 안돼? 오 돌아왔네 아 이분이었구나 이게 그 큰거야 알겠지? 뭐야 완벽해 어 안녕 니가 그 거대한 놈이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넌 진짜 거대한 니가 거대한 놈 거대한 놈이냐 년이냐 좀 알려주라 나 자꾸 놈년 여기서 놈년 가리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자 이제 문 더 드려봅시다 안녕 세비스테이션 여기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누르실까요? 가신다면 제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랄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히 이제 얻을 것도 없을까? 얻을 것도 없어? 상점은 나중에 돌아갔다 오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뽕